인체공학적으로 싹 다 제대로 그래서 저는요 이 에어볼륨에서 잘 때는 베개 안 비고 잘 때도 많아요 베개 베는 걸 까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탄성 너무 좋죠 거기 고탄성이라는 제가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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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바닥에 이거 당구공 이렇게 안 튀죠 근데 통통 튀어 올라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당구공도 튀기고 다 해보지만 옆에 있는 주스 이 잔에 주스 찰랑찰랑 담겨 있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콩콩 떼어볼까요 이렇게 콩콩 떼어도 독립형이기 때문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나 자고 있는데 옆에 싹 자도 모를 정도예요 탄성 진짜 좋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탄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형 매트리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세븐존 비싼 침대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인 세븐존 우리 인체가 정말 신비하잖아요 머리 부위 목 부위 가슴 허리 다리 세븐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서 반드시 누워서 자면 정말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저희는 회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왜 회색일까요 하시는데요 참수성분 좋잖아요 맞아요 국내산 참수지 들어가 있습니다 항균 소지 테스트 다 완료받았고요 은미원 원정에서까지 방사가 되는 제일 두꺼운 11cm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층간 소음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서 아이 열심히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 못 뛰어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층간 소음 걱정도 안 하셔도 될 정도 소음 테스트까지 저희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매트리스 저희 오늘 역대 최저가로 챙겨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방방마다 이동하시기 너무 좋아요 제가 한 손으로 들었는데도 팔랑팔랑 거리지 정말 가볍고요 이제 온수매트 돌침대 아이 매트 많이 쓰시죠 그 위에 올려놓고 쓰시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굳지 않습니다 딱딱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경화현상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역대 최저가니까 매트 속만 오겠구나 커버는 내가 따로 스프레드로 사야 되나 맞춰야 되나 아니요 얘마저도 위쪽 부분은 100% 순면으로 이렇게 찰랑거리는 커버까지 맞춰 드리니까 오늘 가격 제일 좋을 때 가장 큰 퀸 사이즈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환절기에 일교차 크죠 피부 거칠 거칠 바디로션을 금방 발랐는데도 아이고 건조해 아이고 힘들어 막 애들 긁고 남편 빨개져 있고 이렇죠 순면이에요 순면 100% 애들 팬티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도 몇천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큰 순면에다가 또 따로 세탁도 가능하니까 이 위에 뭐 면 이불을 깐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로 좋은 매트리스 순면까지 맞춰 드리고 거기에 매트리스 제일 두꺼운 거 바디필로우까지 가는데 오늘 어떤 날 역대 최저가입니다 그쵸 그쵸 중요한 건 저희 11cm로 제일 두꺼워요 근데 그 외에도 국내 생산 100%로 이 정도 퀄리티 그래서 2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브랜드 전 구성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정품 원료 SK씨 대기업에 정말 좋은 검증 받은 정품 원료 사용하고 말씀드렸죠 커버만도 저희 따로 팝니다 몇만원에 팝니다만 순면 커버 포함 국내사 참수 첨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독립형 매트리스의 최대 두께 무려 11cm 거기에 가격은 제일 좋은 역대 최저가 이게 퀸사이즈 가격인 거잖아요 10만원도 되지 않죠 9만 6.820원 10% 최대 정립금